이번 상담은 저희 권병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한진입니다. 2만 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0% 담으셨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비중은 꽤 무겁게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제 2만 8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 차트 보고 있으면 아이고 왜 이렇게 내려가나 싶거든요.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찾아볼까요? 일단은 한진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좀 실적을 보게 되면 택배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보게 되면 쿠팡 물량이 좀 이탈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과연 한진이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주목을 받기가 약간은 힘들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실적이 좋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좋든지 혹은 이제 네옴 시티 같은 어떤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주권들을 따내올 얼마나 그런 기대감이 있는지 확실하게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한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실적도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 자체도 이제 운송족이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에서 당장에 단기적으로 눈에 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업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진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오게 되면은 수급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메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좋지 않은 부분이 오늘 거래대금이 2억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점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반등이 좀 잘 나오기는 했지만 61선에 부딪히면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차익 시설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61선 이후에 사실 매물이 엄청나게 두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조차도 뚫어내지 못할 정도로 아직까지 힘이 모여있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종목을 저는 매수가를 높게 갖고 계셨다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그러한 시도는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또 이 수익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매수가와 현재가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100원 차이이기 때문에 아마 정리를 하시면은 그렇게 큰 손실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굳이 한진을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구간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수익을 잘 보여줬었던 대형주들이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됐을 때는 또 다시 한번 그러한 종목들을 잡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매매 방식을 뿌려나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한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이러한 시장에서 메리트가 당장에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한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금 더 지켜본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그래도 지켜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21선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지켜주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약한 2만 1,5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 대비 어느 정도 약수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켜본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 구간까지만 지켜보시기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현재 구간은 이탈을 하면서 오늘 저점은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진이었습니다. 확실하고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지 좀 시장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좀 강한 이유가 있어야지 시장에서는 상승에 대한 힘을 받아가는데 한진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렸고요. 가격적인 전략으로는 2만 1,5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자라는 전략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